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성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레 메멘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후 수급 불안 이슈의 장증의 변동성을 확대하며 일제히 하락 전환 후 마감했는데요. 전일 코스닥에서 수급 이슈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대부분도 오늘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하며 마감했고요. 최근 단기 과열재를 보였던 2차 전기지술도 급락했습니다. 미국 델러스 연우는 기계 제조 부문에 확실한 신체가 왔다고 밝혔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 급감 소식에 시간 내에서 2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불장을 염원하긴 하지만 산 너머 산인 지금의 시장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우리 방송 통해서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양봉을 꿈꾸며 화요일 신질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신질의 매매 신호는 하락장 속에서도 기대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낮아진 온도로 온도 그리고 내리는 비 그리고 자꾸만 계좌 잔고가 빠지는 그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힘듦이 조금은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저희 교육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저는 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수세가 없고 조금 점잖해질 때 저는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코멘트가 단순히 시장을 단순히 말해드리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오늘 오후에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동안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수급에 불균형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단순히 악재로만 보지 말자. 왜냐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이 솔직히 미임주식처럼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의 개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는 일정 매매나 이벤트성 매매로써 시장의 수급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미국의 FDA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자 경구용 그전에는 항문으로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먹는 먹는 이게 스킨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한 종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지노맨 컴퍼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시그널을 드렸는데 이때 바로 제가 해석했던 내용과 그리고 교육방에서 같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물론 장중에 시장에 빠지면서 하락은 있었으나 이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시장의 반등 즉 현대차 시장의 반등이 있으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저희는 물론 짧게지만 물론 내일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차익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깔끔한 3%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는 제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주식 키워드림에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프론티어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있죠. 거기에 3년간 1조 5천억의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프론티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카메라 모듈 장비의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낙수 효과로 인해서 한 이익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월요일날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매도를 풀지 않았는데 오늘 한 7% 7.59%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지금 이러한 시장이 어려운 관계 내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진행되는 종목들에는 한번 귀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도 한 10% 이상 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오픈을 못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2차 전지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군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방송 바로 이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줬던 이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같은 이 하락장 속에서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어야지 공부와 함께 전략까지 함께 대응하셨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 종목들, 또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이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마무리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도대체 이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된 것이냐가 가장 많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오전에 천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천보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1교 실적 부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무려 14%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천보 저렇게 좋은 회사가 14% 이상 빠질 정도면 다른 회사의 실적도 나쁜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 확대되면서 이만큼의 추가적인 하락을 더 키우게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또 이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주식시장 이상 과열이다. 불공정 고래 신속 조사의 엄단인데 콕 집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순간 10시 45분 이후부터 더 큰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신용이 20조가 넘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0조 이상이 될 때는 한 2, 3주 정도 텀을 두고서 큰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용 반대매매 나오면서 하락했지만 그나마 이 현대 자동차가 1시 40분 45분쯤에 최대 실적을 나온 거죠.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약 3조 6천억 가까이 되죠. 작년 대비 거의 더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주들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조목조목 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랑톱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방에 오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R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120 80 이 사이의 구간이 있을 때 이거는 과열 이거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단이에요. 100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코스탑 같은 경우도 지금 84.68로 거의 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하락 구간까지는 왔지만 여전히 이 룸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룸은 있기 때문에 이 두 ADI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의 어떤 시장의 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오늘 보시면 이 자동차 빼고 자동차와 금융 특히 KB금융을 빼고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주랑 금융주 여기 보험주 이 두 섹터 현대차까지 좋은 시장 발표한 이것까지는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냥 바이오 쪽에 매수 들어보고선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왜냐 지금 시가총액이 200초인데 지금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신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이 정리되는 구간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을 보시면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왜 맞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엑시트하는 물량과 저가 매수하는 물량들 특히 그동안 2차전지가 올랐던 그 추억을 가지고 항상 내가 빠졌을 때 사면 항상 이익이었다는 그러한 습관적인 매매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린지주 같은 경우는 SG 하템 그 내용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한 주도자로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시간 내에서 2차전지 업종이 단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AI 개별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 내에 내일 장은 개별주적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 하락한 이유와 강제였던 테마 하락했던 테마까지 함께 철저히 대비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하락하는 이유 시장이 변동성까지 조목조목 장중에 함께 체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방송도 보시고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까지 함께하시면 더욱더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셔야지 오늘 방송 중에 이형석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신들의 매매신호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 시그널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매수신호 노란색은 관막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 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 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판매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및 기타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적 호조와 함께 24조 원을 주자해서 전기차 생산량을 5배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자동차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 테마 바로 자동차입니다. 먼저 화신 6.76% 상승 마감했고요. 성우 하이텍 7.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핫 테마로 바로 자동차 테마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바로 화신 인데요. 오늘장 에서 7% 가까운 상승률이 있었죠. 먼저 내일장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신진의 매매 신호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서 전문가님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신호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자동차 테마가 오늘만 잠깐 반짝이고 끝난 불쏘시기 같은 테마가 아니라 내일장 이어서 까지 빛날 수 있는 테마라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2차전지가 그동안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 됐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올라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좋으니까 자식들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신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실시 만드는 업체고 그다음에 배터리 케이스 현대차의 어떤 오리엔트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화신 같은 업체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화신 같은 업체가 북미에서 진출까지 한다고 하면 분명히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물량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를 요즘에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21선이 이거거든요. 이게 21선입니다.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한 번도 깨지 않고 바로 항상 적산변까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단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분이 잘 되고 하니까 현대차의 전기차 부분 성장이 동반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과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 저기 물량소화까지도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21선에서의 반등 그리고 또 물량소화 정말 깔끔한 모습의 모습으로 지금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이 나중에는 정말 잘 갑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양봉 이런 것들은 약간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깔끔하게 움직이는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큰 정배열로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역사적 신고가 패턴이다. 역사적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더 못 사겠다. 아니죠. 이러한 종목들이 더 강하다.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매매하셨다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이 그 다음에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왜 이게 역사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제가 이거를 4월 초에 얘기했습니다. 4월 초에 4월 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날 저희 방송을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4월 초에 왔었어도 거의 4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어섯빨리 어섯발리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받아가셔야죠. 무료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건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테마 첫 번째 종목 화신까지 함께 매수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4월 초에 언급했던 종목이었고요. 현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눈앞에 들어오셔야지 자동차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 주기 비치될 수 있는 상승률 나올 수 있는 종목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이현석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자동차 테마 두 번째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오늘 장에서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신진의 매매 신호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우 하이텍 이게 지금 제가 성우 하이텍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요. 성우 하이텍이 그냥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겉부분 후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대시 슬라이드 덩커 레일까지 범퍼까지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의 현대차의 90% 이상의 현대차가 성우 하이텍의 매출의 90%가 바로 현대차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배터리 케이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로 니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코나 또 GM까지 이런 다양한 현대차에서 현대차가 90%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기아나 GM이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매출 다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되게 압축돼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상승 장대양봉 보이면서 여기서의 어떤 물량소화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5일선에서 바로 역망치 형태로 바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바로 이 부분은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났던 부분이겠죠. 아마 이 부분은 현대차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나올 건가에 대한 기다림이었고 그리고 오늘 확인되는 이 시점에서 바로 5일선과 맞닿는 부분에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적산명 보여주면서 매물소화를 이루었다가 그 다음에 살짝 했지만 그 다음에 21선에서 바로 이 역망치 형태에서는 이 21선이 21선이 이 봉의 하단을 뚫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윗부분이나 중간보다는 이렇게 하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21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보시면 이 지점부터 바로 강한 정배열의 5일선을 따라가는 상승을 보여줬으며 여기서 장대양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한 번에 뿜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눌림 그리고 실적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무난히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차트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우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차 합정지 중에서는 화신 SL 그리고 성우화이텍 그리고 덕양산업도 제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이거 제가 특징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사안가까지 기록했던 모습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2차전지의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실적이 뒷받친되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4월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노란톱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이쪽 부분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련 테마 종목들 두 가지 다시 모두 매수로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벌써 두 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우리 편입해봤는데요 지금 모두 이 종목들에 대해서요 내일부터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또 내가 아직 미처 채우지 못한 차트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영석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온유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는 계속 꼽아준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바로 덕양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덕양산업이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협력 업체로 공식 선정되었는데요 오늘 현대차의 역대급 영업이익 소식에 힘입어 덕양산업이 29.79%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덕양산업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덕양산업 보시면 제가 아마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을 때 이 종목은 PBR로 봤을 때 0.8로서 굉장히 싸다 PBR 1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총이 작기 때문에 기관들은 성화이택이나 화신이나 SL 이런 큰 종목을 할 거고 아마 개인들은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물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임준정 방지 의무화 했는데 얘네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차세대 이것도 다 내용 들어가 있지만 일단 결론은 가장 싸다 가장 싼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싼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실 때도 지금 3월 말쯤이죠 이때 정말 제가 가장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역망치 형태에서 21선이 아랫부분을 통과했을 때 이때가 정말 가장 최고의 매수 타임이다 이때가 바로 종목의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그때 가장 적합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가 항상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패턴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캔들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양음량 이란 어떤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오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일부 매물 소화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 터지면서 한 번 추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약세 시장을 반영하면서 빠졌지만 여기서 주의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극감했다 거래량이 극감하던 시기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밑에서 받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일선과 이십일선을 동시에 터치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를 그냥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거죠 일단 싼 종목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방산업인 현대차가 커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시면 나중에는 이러한 패턴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는다 라고 하면 조금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형산업 같은 경우 오늘 특징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오늘 상한가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래량이 나올 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SL 그 다음에 화신 덕양산업 그 다음에 성호화이텍 여러분들이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것들을 매매도 좋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자금이 크게 들어가야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변동성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큰 자금을 들어가면서 수익금 자체가 좀 커질 수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이런 종목들로 한번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지금 자동차 주들이나 앞으로 강세가 있을 자동차 주들에 투자할 때는 이런 종목들로 한번 포트를 끌어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노란톡방에서 다 말씀드리니까요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강세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관심 종목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SL화신 덕양산업 성우하이텍까지 현대차만이 아니라도 관련된 종목 관련된 테마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종목 몇만 알게 된다고 방금 차트 그림만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통에 들어오셔야지 관련해서 함께 강의와 전략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바로 QR코드 통해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오늘장에 대한 리뷰도 끝내봤고요 내일장 강세 테마주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앞으로는 시장에 차트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강의 우리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노하우와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캔들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캔들을 알고서 투자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문가님만의 캔들 노하우 전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캔들을 최근에 들고 와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 전 강의에서는 전전 강의에서는 제가 패턴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그림 찾기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 그거를 접하다 보니까 그거를 접하다 보니까는 좀 잘못된 그냥 똑같은 그림만 찾더라고요 하지만 이 패턴이 이 패턴을 만드는 것은 바로 캔들이 모여서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이 나오고 하방 제지가 나오는 정별배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을 이평선이 관통한다 자 이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평선의 윗부분을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관통할 때 그리고 중심선을 관통할 때 그리고 이 하단을 관통할 때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이 하단 이 하단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주가 상승의 어떤 강한 힘이 느껴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몸통 윗부분을 만약에 관통을 한다라는 거는 다음날 지지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간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상향하는 모습이지만 아까 우리가 저기 덕양산업의 상승 초입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바로 이 21선의 21선이 바로 종목의 하단을 뚫고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타임 이었다 그리고 가장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45도의 상승을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정변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2선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때 어땠습니까 여기서 일자상승 있었죠 일자상승 있었고 이게 기간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에는 기간조정이 있고 가격조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조정은 시간 시간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가격조정은 심플합니다 그냥 내리꽂아요 한꺼번에 그러면서 단기간에 30에서 한 50%까지 가격조정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내가 가격조정으로 할지 기간조정으로 할지 사실 제가 조직조정을 해보면 단기간에 가격조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조정은 사람의 진을 너무 빼요 너무 빼기 때문에 차라리 가격조정이 빨리 와서 반등하는 모습 물론 그때는 바로 좀 힘이 축적된 에너지가 모아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조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장대한 걸 했지만 아직 물량을 더 채우지 못한 거예요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대부분 손절합니다 매도 손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간조정보다는 가격조정이 물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21선이 관통을 할 때 통과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도지서 그 다음에 영망치형 그리고 장대항봉 만약에 이때 내가 매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21선 닿을 때 장대항봉이 보여주면 여러분이 여기서 따라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2평선 관통할 때 모습이고요 자 한번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자 캔들이 21선을 올라탈 때 매수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요거를 살짝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1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요런 식으로 단봉이 단봉이 있고 그리고 살짝 요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은봉이 있고 여기서 바로 양봉이 있는 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쥐 투자하면서 양의량 패턴 많이 한번 공부를 해보셨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패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양의량 패턴은 상승 초입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일찍 매도를 하지 말아요 이럴 때 매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튄다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고 21선은 탔을 때라고 하면 꾸준히 한번 가져가는 물론 여기서 사놓고 쭉 하다 보면 한 한 달 동안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끝까지 잘 버티시고 한다면 이 부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봉이 나오죠 상승 초입의 양봉이 나오면 이 은봉은 약간 망치형이 제일 좋습니다 망치형이 망치형의 도지성 망치형의 도지성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단 여기서 뭐가 뭐가 또 추가되어야 되냐 거래량이 극감을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장때 장때 한봉 나올 때 거래량이 폭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초입 만드는 모습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또 양봉에서는 또 거래량이 이것과 이것에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이 이 캔들과 이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큰 상승을 할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이거는 정말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한 펀드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 종목에 접근해야 되지 단순히 이 차트만 보고 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셔도 크게 손실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어떤 또 하나의 의견이고요 자 한번 추가적으로 또 보면요 자 보시면 장대양봉은 강한 매수세를 표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말을 했죠 장대양봉은 일단 믿어보자 장대양봉은 그만큼 하루 왼쪽일 저가에서 고가까지 계속해서 그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양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장대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세가 세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은 강한 매수세를 표현 수세 반등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항선 있어요 여기 저항선을 못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바닷권 행보를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 보시면 여기만 또 따로 보시면 여기만 또 따로 보시면 21선에서 이 하락 21선에서 이 양봉의 하단 부분을 올라오면서 바로 여기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잘라서 보면 여기도 하나의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장대양봉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한 며칠 후에 이 종목이 한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이 구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서 하지만 여기 저항선은 어떻게 뚫어졌습니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서 뚫어졌어요 뚫어지고 나서 여기서 한번 그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장대양봉이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또 뭐가 되냐면요 그 전에는 저항선이었죠 그 전에는 저항선으로 되다가 자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 이때 들어온 거래량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되면서 이 가격을 하나의 어떤 단어가 생각났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지지되는 모습을 보면 여기 지지 바로 여기서 똑같이 이 선을 지지를 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22선이 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하셔야 앞으로의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약간 N자형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한 차트에서 다양한 패턴과 캔들의 모양을 보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세 분출 직전에 바닥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나 대박치는 종목을 바닥에서 찾고 싶어 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그래야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맨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사안가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흔들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바닥에서 내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만 찾을 수 있다 라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서도 거래량이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1선과 똑같아요 패턴은 처음에 양봉이 나올 때 이 하단 이 하단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단을 뚫면서 나오다가 뭐가 거래가 동반됐습니까 거래량이 항상 동반이 되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툭 잘라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체크를 하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해줘요 그런데 쭉 하다가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게 또 지지가 되네 앞전과 거의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이러한 상승 즉 이러한 저항 저항선 지지선 지지선이 이중 바닥은 매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기서라도 매수를 하시면 이러한 45도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어디 가서 해드리겠습니까 바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 분출 직천의 바닥을 찾자고 오늘도 차트 강의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강의와 꿀팁 오늘도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차트 강의들 정확한 시작에 대한 분석과 시황 그리고 정확한 급증 종목 찾고 여그에 대한 매매 타점과 전략 세우는 일까지 노란톡에서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지금 바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히든 종목 공개의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던 히든 종목 중에서 상식률 탑5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여기까지 저는 종목 공개 전에 미리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오늘 공개되는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과거에서 가져온 종목은 조금 시청이 좀 있어요 1조 9천억짜리의 LIG 넥스원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 종목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거 올랐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주가는 올라왔지만 그때 이후로도 30, 40% 더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자동차 방산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자 LIG 넥스원은요 지금 수주장고만 수주장고만 12조가 넘어요 그만큼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뒷받침 되겠죠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에다가 또 뭐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하고 있고 미중 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LIG 넥스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2조가 넘는 수주장고가 해외로만 50% 이상이 55% 이상이 다 해외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환에 대해서도 달란하게 오른다고 하면 그만큼의 실적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실적이 보면 2.4조에 2.4조에 1,8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5조니까 PER로 따져도 지금 올라서도 한 10배 수준 10배에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단순히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으로서 한 20배 정도도 봐도 된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도 이게 오일선이거든요 오일선을 따라서 이쁘게 정배열로 지금 잘 따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깨질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240일선이거든요 240일선인데 240일선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회사의 체질이 바뀌는 그러한 구간에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바로 이 선을 갭으로 넘겼다 갭으로 이 바로 갭으로 넘겼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네 보시면 지금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박스권에서 이 부분을 넘겨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만원대까지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정말 이때는 언제냐 4월 6일 7일 이때만 잠깐 쉬었어요 뭐 이거 사는 사람이 잠깐 휴가 갔는지 요거만 잠깐 쉬고 3월 말부터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종목 안 사면 어떤 걸 사겠습니까 이런 종목 알려드리는 노란톡방 이형석 전문가인 노란톡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진 종목 LID 넥스원까지 우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로 함께해 주셔야지 자세한 전략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형석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같이 조언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